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맘이에요 오늘 이게 모란상이고요 아 이건 청와농운입니다 제가 목이 잠겼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쁜 아이다 한번 보실까요 . 아 increment요 에그리운 여금에는 아 이뻐요 요 물이 들어야 지금ió 에그리움안이고 . 1,000원짜리 니 달라 잘 아 오 렌스 10개 vid 오늘은 진짜 엄청 손님들 많고 자용맘님들 많이 나오셨네 이거는 매티지어인데요 아직도 파랗고 물이 안 들었어요 이 아이는 릴리시나 릴리시아나인데 이렇게 물이 들어서 고와요 1,000원짜리 얼마에요? 2,000원 가져갔어요 2,000원 아 이 아이는 또 천번은 아니네 화이트 스노우 스노우도 하나 있지만 화이트 들어가면 이쁘겠죠? 얼굴이 이쁘게 생겼네요 얘는 앙팡금 맞죠? 앙팡금 앙팡금은요 3,000원이에요 원종예보니 와 이거 정말 다 부지기신군요 원종예보니가 1,000원이고요 뒤에가 1,000원이라고 원종예보니 좀 작은 아이는 5,000원입니다 이거 아이가 뭔데 3,000원이지 이거 어? 뭐야? 그린이가 이렇게 생겼나? 그리티 그리티? 맞네 그리티네 1,000원이고 이거 아마 좋은 종이다 그저? 잘한다 창 이건 창이에요. 온종일 해보니 맞아요. 오기만이에요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 자 이쪽에 한번 볼게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상종료네요 상종료도 이렇게 남아 돌 적 있습니다 홀리 이거는 티피 거예요 연봉도 여기 다 천원짜리입니다 여기는 여기가 역시 티피가 이렇게 예뻐요 티피는 이거 분생이 되어서 물들기 시작하면요 핑크색이 있어서 너무 이쁘더라구요 이거 아 이거 비아이나 루신다 자 루신답니다 네 이게 이거 신도 신도 꽃이 이쁘다고 하죠 비안트 나는 비안트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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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세요 다육만만들이 맛 정말 부지런하시죠 네 네 아 네 으 으 뭐 으 으 으 얘는 뭐 굳이 또서 굳이 또 사 못 봄에 좀 많이 넣었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올팻 올팻이고요 운동자 검도 있습니다 운동자 검이고요 운동자 검이 정화 검이 청와농원 청와농원 화쇠가 불안 드렸네 이거 먹으면 전체적으로 다육식물이 이뻐졌어요 아침 전화로 쌀쌀하니까 다육식물이 러블리 로즈가 좀 가련하게 생겼네 그리고 이 아이는 삼색 바위설 삼색입니다 삼색 바위설이고요 죄송합니다 삼색 바위설이 삼색 바위설이 삼색 바위설이 삼색 바위설이 여기는 500원짜리네요 500원짜리 한번 보고 갈까요 온슬로 500원짜리로 사다가 이제 큰 화분에다 분갈이만 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200원짜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쓸모가 에헨 수도권 예초로 삼색 바위설을 franc짜리로 삼색 바위세 이은 네 삼색 바위설이 저녁 네, 이렇게 오늘 청와농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